한국의 젊은 프로레슬링 단체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PWS가 7월 23일 서울 홍대에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지금 선수들의 사기도 굉장히 높고 제 사기도 높고 정말 쇼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정말 재미난 박진감 넘치는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것은 액션과 스토리, 캐릭터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프로레슬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생소한 문화가 NVM 펍이라는 활력 있는 곳과 시너지가 어떤 식으로 발생될지 그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무엇보다 프로레슬링을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홍대에서 프로레슬링을 처음 본 분들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의 묘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NVM 펍, 네버마인드 펍, 홍대 7월 23일 오후 7시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 그리고 프로레슬링, 한국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귀엽고 가장 잘생긴 7월 23일 날 복귀를 하니까 반드시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여러분들께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석 без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